절기 입동인 오늘 어제만큼 공기가 쌀쌀합니다.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 9.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기온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경남과 전남,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9.3도, 양산 4.5도, 창원은 7.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내륙지역은 1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9도, 울산 17도, 진주와 거제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만큼 춥진 않겠고요. 당분간 부산의 한낮 기온은 20도를 넘어서며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